남자들이 가지는 쓸데없는 환상 중에 하나의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림 그린 여자는 왠지 좀 예쁠 것이다 라는 그런거 그래서 제가 이 작업을 했을 때 아내가 옆에서 이걸 딱 보더니 뭐 미디 누나야? 뭐 이러니까 제가 이렇게 딱 작업하시는 거 보시죠 이렇게 세팅하는 거 그때 이제 프레임함즈걸 이노센티아가 이제 막 나오던 시기여서 그걸 색칠해서 어떻게 세팅할까 하다가 마침 이제 이런걸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아 그러면 화실에서 그림 그린 누나처럼 세팅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제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. 아무튼 그랬다라는 거 그러니까 남자들이 가지는 그 쓸데없는 환상 같은 거 근데 저도 디자인과를 나와서 아는데 그림 그리는 남자나 여자나 솔직히 말하면 성격 파탄자들이에요. 가보면 알아요. 아 진짜 저도 그쪽 나왔지만 딱히 뭐 말해드릴 건 없습니다. 일단 사진이 이렇게 예쁘게 찍히더라구요. 작업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작업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좀 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. 이제 어디 보자 일단 이노센티아부터 먼저 작업을 했어요. 이기 때문에 부품을 먼저 서페이서 칠을 해 줬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흰색 서페이서와 유광클리어 두개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색칠을 해 줬습니다. 그리고 이제 몸통을 색칠을 해 줘야 하는데 몸통 같은 경우는 초콜렛이 좀 이렇게 밝죠. 칠해보면 생각보다 밝아요. 그래서 약간 검정색을 같이 섞어가지고 맨 처음에 검정색에 가까운 진한 색으로 먼저 칠해 주고 나서 나머지 색들을 진행을 해보자. 이제 그렇게 했죠. 그 색깔 하나를 하나로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다 섞어 썼어요. 뭐 그러니까 살구색 서페이서, 피부색 서페이서에다가 검정색, 흰색, 그 다음에 아까 그 초콜렛 그 색깔을 섞어가지고 머리 칼라를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. 얘 머리 색상이에요. 머리 색상. 머리 색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칠해 주고 그냥 칠하면 너무 밋밋하니까 아래쪽은 좀 진하게 하고 위쪽은 좀 밝게 하고 그런 식으로 칠해 줬구요. 아 그리고요. 팬티 이거 데칼붙이기 너무 힘들어요. 그래서 여기는 그냥 마스킹하고 색칠해 줬는데 마스킹이 쉽지가 않습니다. 특히 요 부분들 여기 이 부분 전체로 차라리 이렇게 잡아 주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색칠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. 근데 어쨌든 색칠을 했고요. 지금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냥 기본적인 칼라로 이노센티아 같은 경우는 그냥 있는 거고 근데 요거는 중간에서 작업할 때 그때 잠깐 찍어 놓은 거라서 색칠이 좀 덜 된 상태인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색칠을 해 줬다는 거 그렇게 해 줬고요. 그 다음에 베이스. 베이스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고 하죠? MDF? 굉장히 이제 제일 싼 나무적에서 제일 싼 거. 그걸 이제 잘라가지고 맨 처음에 베이스부터 먼저 세워줬습니다. 이거 왜 베이스부터 먼저 작업해 주냐면 대부분 작업하실 때 보면은 내용물을 먼저 만들고 나서 베이스에 나중에 올리려 하는데 그건 맞는 베이스가 없죠. 그러니까 베이스부터 먼저 사이즈를 먼저 잡아놓고 이 크기 위에 여기서 구현하겠다. 이제 그걸 계획을 잡고서 2위로 얹어야 하는데 처음 작업하시는 분들, 초보자인 분들은 베이스를 생각을 못해요. 다 작업해 놓고 나중에 이제 베이스를 찾다 보니까 베이스하고 이 만들어 놓은 건 이제 사이즈가 안 맞는 경우가 있고요. 그거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이건 뭐냐면 흰색이라 잘 안 보이실 텐데 폼보드입니다. 우드락에 종이 붙어있는 폼보드. 요즘엔 다이소에서도 쉽게 사실 수가 있어요. 그 폼보드를 잘라가지고 천연 원목이라고 생긴 이 시트지 보이시죠? 심지어 이거 스티커입니다. 이게 잘라서 그냥 붙이면 돼요. 폼보드를 잘라서 거기다 이걸 붙이면 이 나무 바닥이 됩니다. 이 자체가.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발사나무를 깔아야겠다 그런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그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이렇게 활용하셔도 된다라는 거. 그 다음에 얘는 얘가 이제 발사나무죠. 이게. 이게 진짜 발사나무고 얘는 이제 나무 전용 시트지이고 차이 보시면 아시겠죠? 이건 다 돼있다라는 거. 요거는 붙이고 나서 색칠을 또 해줘야 합니다. 이건 이제 뒤쪽 벽면을 세우려고 발사나무로 이렇게 프레임 짜고 와크로 짜고 그러고 나서 아까 처음 썼던 그 초콜릿 색깔. 얘가 나무색으로 또 은근히 어울려요. 처음에 칠할 때는 이렇게 갈색이 가까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고동색이 돼갑니다. 그러니까 때 타고 먼지 타고 그러면요. 그리고 얘는 뭐냐면 이제 벽지. 벽지 같은 경우도 이 벽지 시트지가 나와요. 이게. 아까 천연 원목이라고 보셨던 거. 걔랑 같은 화방에 가시면 알파문구 호미 화방 아니면 고속터미널 밑에 있는 그 뭐였죠? 거기서 유명한 화방인데. 아무튼 그런 이제 미술 전용 화방이 아주 쉽게 사실 수 있거든요. 가격도 1500원 3000원 이 정도밖에 안 합니다. 사이즈도 한 A4 절반 크기고요. 그걸 잘라서 이렇게 붙였습니다. 그럼 벽면 일단 끝났어요. 간단하게. 폼부도 잘라서 발사나무 붙이고 색칠해가지고 시트지 붙이니까 벽면은 끝났어요. 너무 심심하잖아요. 그래서 선반을 만들어야겠다. 선반은 아까 자르고 남았던 그 발사나무를 조금 더 이제 선반 같은 모양으로 잘라서 우드브라운 이라는 컬러를 칠해줬거든요. 그 다음에 요거 뭐냐면 이 젤입니다. 이 젤. 이 젤도 이게 재미있는 게 제품이 또 나와요. 그러니까 만들기 힘들다. 나 이 모양 찾기 힘들다. 그러면은 남대문에 있는 꽃 도매상가 거기 3층 그릇 도매상가 있는 그 3층 오렌지색 건물. 회원역 나와가지고 그 알파문구 쪽으로 좀 걸어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에 보이는 꽃 도매상가 그 3층에 가시면 악세사리 파시는 곳이 있거든요. 파는 곳이. 거기 가서 그냥 사시면 됩니다. 가격도 한 3000원 2000원밖에 안 해요. 정 못하시겠다면. 아니면 이 모양 보고 만드셔도 돼요. 이 젤 같은 거. 이 젤 같은 모양 만드셔가지고 이렇게. 그 다음에 요거는 동대문에 있는 악세사리 상가. 그 원단 파는 곳 아시죠? 동대문 평화시장 그 5층에. 그 5층에 올라가면은 악세사리 상가가 잔뜩인데 거기 가시면 이런 소품들 굉장히 많이 팝니다. 이런 거 하나에 뭐 100원, 200원, 500원, 1000원 뭐 이러거든요. 그런 걸 이제 활용해서. 이건 이제 화병으로 쓰려고 갖고 왔고.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뒤쪽에 선반에 올려주려고 작업한 거고요. 그래서 요거 이제 드라이플라워. 꽃집에서도 판매를 하거든요. 드라이플라워를 갖고 와서. 이 안에다가. 이 구슬같이 생긴 이 장칭구 안에다가 이렇게 넣고 붙여줬습니다. 그 옆에다 같이 이렇게 얹어줬고요. 원래는 석고상 같은 게 얹어줘야 하는데. 화실이면 석고상 같은 게 얹어줘야죠. 근데 뭐 보통 이제 미술 작업을 하다보면 이제 조형물 예쁜 것도 만들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게 같이 세팅되면 예쁘지 않을까? 고양이, 사슴, 토끼 이런 게 있어가지고 같이 여기다 붙였습니다. 순간접착제로 붙였습니다. 선반에 이렇게 얹어줘가지고요. 그 다음에 화구박스. 이건요. 요즘에 제품이 나와요. 진짜 갸샤폰 파는 데서도 이게 제품이 나오고요. 악세사리 파는 곳에서 제품이 나옵니다. 이걸 그냥 사서 붙여줘도 되고. 아니 난 이 정도면 만들 수 있겠는데. 그럼 이거 이 모양 보고 만드시면 돼요. 박스에다가 그냥 잘 자란 거 이렇게 좀 넣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냥 거적대기 감아놓은 거 이제 뭐.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. 뒤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붙였습니다. 이쪽에다가 아까 색칠해졌던 그 이질 아시죠? 이질에다가 그림 붙였고. 한쪽 면에다가 이렇게 붙여줬고요. 요자리인데 화병을 이렇게 붙여줬고요. 여긴 너무 비어있어서 업을 할까 하다가. 보통 저희들 작업할 때 이제 화실에서. 예전에 이제 물을 끓였었는데. 요즘 정수기 설치해놓고 많이 쓰거든요. 그래서 그냥 정수기 넣자.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. 겨울이었으면 난로를 세팅을 해줄까 하려다가. 그냥 있는 거 쓰지.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. 꾸며서 앞쪽에 이너센티아. 색칠해졌던 이너센티아를 이렇게 딱 앉혀줬습니다. 그리고 손에다 이렇게 팔레트를 들어주고. 여기 이제 화병이 없으니까. 물병 같은 게 필요한데 그게 없으니까. 양동이 같은 느낌으로 이걸 세팅해주고요.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완성을 했어요. 만드는 걸 너무 어렵게 한 게 아니라. 그냥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걸로 세팅을 이렇게 했거든요. 사진이 또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. 미대 누나에 대한 환상. 그림 그리는 여자는 다 예쁠 거다라는. 그런 쓸데없는 환상을 가지고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요.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확대를 좀 해볼게요. 만든 지가 한 2년 정도 되다 보니까.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변색이 되기도 하고. 그런데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죠. 그리고 바디는 살색. 아까 전에 보셨던 살색 서페이서로 색칠을 해줘가지고. 지금 조명을 받으니까 빛이 나는데. 실제적으로 맨눈으로 보시면 거의 조명이 안 나요. 대신에 반광으로 마감했기 때문에. 좀 그래 보일 수도 있습니다. 바닥은 이런 식으로 화구박스하고. 그 다음에 물조리개라고 하죠. 이런 걸로 세팅을 해가지고. 비어있지 않도록 양쪽으로 다 꾸며줬고요. 그 다음에 이쪽에 이 젤에는. 이건 그림이 아니고 사진인데요. 이 작업. 이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. 그걸 여기다 붙여가지고.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라는 느낌으로 세팅을 해줬습니다. 전체적으로 작업을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게. 이렇게 작업을 했죠. 만들다 보니까 이게. 그냥 단품만 만들면 굉장히 심심한데요. 이런 베이스 작업을 해주다 보면. 은근히 또 어울리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요. 그런 재미에 이런 작업을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. 암튼. 이것도 한 2년 전에 만들었었는데. 이제야 유튜브에 올린다라는 거. 이렇게 찍는 것도 귀찮으니까. 세팅하는 것도 힘들고요. 진짜. 뭐 그런다라는 겁니다. 가볍게 그냥. 재미삼아 만들어봤던 기억이 납니다. 감사합니다.